잔나는 비밀작전훈련장에 와있네. 이 지점을 들키지 않고 통과해야 하네. 이곳은 잔나의 훈련을 돕기 위해 자원한 CIA 교관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다음 문은 잠겨있다는 쌤. 맞는 길을 사용해야 할 거지? 이 다음 문은 키패드로 잠겨져 있다네. 문 앞에 남자가 문을 열 수 있는 코드를 알고 있지. 하지만 자네를 도와주진 않을 것에. 자네가 그를 설득할 수 있다면 또 모르지. 문 앞에 남자가 문을 열 수 있는 코드. 이 김은지의 동일이 조금이랄. 이 목표는 그 옆에 남을 때 남자가 문을 열 수 있는 코드가 문을 열 수 있는 코드. 이 θ.......... 티저히 아프레이션을 통해 StuG. 미안하지만 28469 만나서 반가웠네 별... 별 말씀을... 이 다음 문은 막막 스캔 장치로 잠겨 있다네 이 장치는 싸고 거의 침투가 불가능하지 물론 장치에 등록된 눈만 찾는다면 열 수 있지 그 눈은 보통 장교들의 눈이라네 앞에 계신 분의 눈은 이 장치에 등록되어 있지 가서 문을 열도록 설득해 보게나 자, 조용히 처리하자고 총은 가급적 쓰지 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이야 우리는 자네 옷의 광전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옵셋의 투명 계기판에 연결하라고 장치가 4를 가르치면 자네가 잘 보이지 않지 영을 가르치는 순간 자네는 유령의 그림자가 될 것 영을 가르치는 순간 자네는 유령의 그림자가 될 것 어떤 카메라들은 파괴가 가능하다네. 카메라를 파괴한 후 통과하게. 카메라를 피하려면 그림자 속에 숨어 은밀하게 이동하면 된다네. 카메라를 파괴한 후 통과하게. 카메라를 보기 전에 그를 안 보이는 곳에 숨기게나. 화면에 들 código 가물찍어. 이게 단 sign That was the first sign of the aircraft. 연 2하aruimer. 훌륭하군 쌤 신중함은 우리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란 걸 잊지 말게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야 다음 복도도 똑같아 소리만 빼고 말이야 내가 숨겨놓은 마이크들로 지켜보겠네 다음 복도도 똑같아 소리만 빼고 말이야 소리를 더 죽여야 돼 다시 해봐 소리를 더 죽여야 돼 다시 해봐 소리만 빼고 말이야 아직도 시작 안 한건가? 이럴수가 벌써 도착했군 자 다음 단계로 가자고 저 사람인가 보군요 샘피시어 이쪽은 버논 윌크스 주니어라네 안녕하신가 예 당신이 했던 대단한 일들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자네가 쿠웨이트에서 했던 일을 조금 이야기해줬다네 괜찮겠지? 이제 우리는 동료니까요 좋아요 윌크스는 NSA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라네 자네에게 모든 교통수단과 무기를 공급해줄 것세 좋습니다 뭘요? 작전에 투입되고 싶은 몸이 근질근질하겠네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뿐이라서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죠 NSA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세 서드에셜론은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자네 둘은 서드에셜론의 첫 번째 작전 수행팀이라네 준비들 하게나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게나 NSA에 온 걸 다시 한 번 환영하지 다음에는 다음은 유명한 working деся 따끔할 거에요 어서 하시오 이것 좀 들고 있어요 이런 이거 꽤 웃어서 하군 이게 뭐지? 그림이 당신 머리에 전선을 꽂고 있어 이제 그의 피부 속에 있는 암호화된 서명을 포트미드에 있는 장비와 동조시켜야 돼요 담배 피울 생각을 하지마 알아 착륙하고 나서 피울 거야 그림 서두르는 게 좋을걸 15분이면 그루지아에 도착해 이미 준비 다 됐어요 렘버트? 해봐요 어빙 내 말 들려요? 잘 들린다고 전해주게 잘 들린다는 거 교화 준비됐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오 자넨 할 일만 잘 알고 있으면 되네 CIA는 그루지아 대통령 니콜라치 내각에 스파이를 한 명 심원하는데 그만 잃고 말았지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메드슨이라네 그녀를 찾기 위해 블라우슈틴 요원을 보냈지만 그 역시 잃고 말았어 우린 CIA와 함께 일하는 건가요? 블라우슈틴의 피부 속에도 자네와 똑같은 것이 장착되어 있어 그게 그를 찾는 최고의 단서일 거야 내 질문엔 대답하지 않는군요 우린 자네가 알아야 할 것만을 말해줄 것이라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열 명이 남는 NSA 최고의 두뇌들이 자네를 도울 거야 그루지아와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설명해주기 어렵다네 그 얘기는 지겹게 들었어 렘버트 그럼 이제 믿어보는 건 어떻겠나? 이게 서드웨셜론의 첫 작전이라네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이제 그루지아에 도착하네 준비하도록 하게 해 이제 그루지아에 도착해 일하러 갈 시간이야 우리의 우선 목표는 블라우슈틴의